뭐라카노? 전 모가지 끝난다 했지 아니 아무리 봐도 아 이거 뭐라카노 그냥 나 뒤질거야 모텔에 한 놈 뛰어갔음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 쑤지마세요 쏘지마요 같은 팀이에요 쏘라 그랬는데 아 모텔에 하나 말도 없이 왜 따라왔어요 나 쏠뻔 했잖아 말도 없이 내려가요 어 뭐야 어디서 쏘는거지 아파트 경기장에 한 명 있어요 경기장 가셨어? 아레나 아레나 한 명 있어요 잠깐만 조용 좀 어 왜 이리 어둡지 잠깐만 조용 좀 이겼어 더 있냐? 와 연사가 안되어있네 아 어 왜 이리 어둡게 보이지 네 아 냉동이 빼고 가야겠다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진짜요? 앞에 건물 오른쪽 끝에 하나 들어감 베넨이 네 네 AK 드릴까? 네 AK를 주세요 나 아직 다 잃은데 아파트 샷건 사운드 계속 싸우네요 아파트 필리콘 있는 것 같은데 저 먼저 갈게요 왜요? 여기 다 통일권밖에 없어 여기 뚫고 갔네 모텔 아직 양호함 샷건? 샷건 소리? 건너편 집 밴드님 아니죠 샷건? 네 한 놈 어 탈주? 창문 깨지는 소리 로키님이에요? 아니야 나 아니에요 저기있다 친구 버리고 가고 친구 버리고 가고 타이밍 10 10 10 힐링 으흐 어느 방향이에요? 아레나 아레나? 오케이 아레나 있죠! 오케이 봤어요 저기 청문 쪽에 있네 아 쟤 기절시키네 어떡하지? 나 총알 떨어졌는데? 안돼 어딨는데? 아레나 있어요 아 영비 또 죽었어? 아 누가 나 쏜다 기절시키네 살렸나보네 들어왔어요 아레나로 주유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겁나 안맞네 진짜 아 겁나 안맞네 진짜 와 철창이 다 막아 쥬파트에 맞았어 나 쥬파트에 맞았어 탈주할 차 갖고 왔다 쥬파트에 있었어 쥬파트에 형 붕대 좀 뭔데? 근데 3개 줄게 4개 줄게 아파트에 있었다고요? 아파트에 있었다고요? 야 5탄 좀 있니? 나 5탄 하나도 없어 10벌만 줄래? 아 저 아레나 쪽에 있네 아 저 아레나 쪽에 있네 차 소리 2차 소리 아레나 방향으로 가는데 아레나 방향으로 가는데 아레나 방향으로 가는데 친구 데리고 간거 같은데 뭐 갑자기 템이 다 없어졌어 빠르게 먹었죠 뭐 필요해요? 7탄이요 홀로그램이랑 7탄 7탄 44발 복도 여긴 뭐 스크스까지 있네 스크스는 그들 못쓰겠어요 우리 근데 가야됨 네 아니 아까 저 차 끌고 있는 새끼 어디갔지? 쟀어 이미 멀리 아 그러면 주파트 있는 새끼 잡아야돼 아파트 뚫기가 힘들어 아 발견 어 어 봤어요 여기가 저기 돌 돌 뒤에 큰 돌 아 나 잘못했어 내가 연막 푸려는데 있어 아파트도 있어 아직 나 연막 푸려는데 있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라졌는데 갑자기 그 연막 있는 쪽에 뒤에 차 있거든 그쪽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막 왜 깔았어 안 보이잖아 하하하 아파트 쪽 총소리가 나는데 안 보여 조심하세요 닝동님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못나가네 아 아 발견 집안에 있어 집안에 있어 어 산뚝 빨리 와요 이쪽으로 여기로 가서 얘 닦고 차 타고 가게 응 집안에 아직도 있어 파란색 침 말고 파란색 침 옆 1층짜리지 내 뒤에 하나 죽었어 발견 택피 나이스 바로 사망 어 바로 사망 그러면 저거 타고 갑시다 뒤에 차 있는 거 뭐 먹을 게 있어요? 없어요 빨리 와요 빨리 저 차 개피 아냐 아냐 괜찮아요 아 흫 백지님 뒤에 너 잡은 거 파밍했니? 아 파밍했어요 없어 뭐 잘 이자 온다 아 아 좀 맞았네 아 부위에 밖에 없어 아 아 부위에 밖에 없어 지났다 아 아 아 하나 빨고 존나 가난하다 지금 다 이제 없어 저기 갑시다 여기 옛날 불나방 아니 이상하게 템 줍는 것도 느리고 나 굉장히 뭔가 자세가 어색했어 템 줍는 건 안 바뀌었는데 아냐 바뀌었어 아냐 우리 회복템 없어 작업 안 피해 여기 좀 털어보자 털렸을 것 같은데 안 털렸나 털렸나 뭐 없기만 해 뚝 빼기 위기 있네 뚝 빼기 몇 몇 뚝 대탄 필요하신 분 대탄 필요하신 분 대탄 필요하신 분 대탄 필요하신 분 어 야 경기지역 박사함 막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아 잠수한 애들 아니냐 잠수는 보통 거기서 킬 먹는 애들이 있는데 아 진짜 없어가지고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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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때 네 쏟었다 거기서 이거 70방향은 3.9개지 왼쪽으로 들어간보니 아 이 아저씨 진짜 차 여갑니다 저 차이지 못해요 네 저 차이지 못해요 무턴차에요 아 아 존나 깨끗해 다 쳐먹고 왔어 저 구상 하나 남는데 하나 드릴까요 어 나 이따가 주세요 구상 아예 없으신다고 중대 하나 있어요 네 아홉 개 있어요 앞에 집 털어보고 아 존나 가난하다 우리 씨 자 찻소리 찻소리 우리 뒤에서 온다 185개나 아까 우리 털었던데 거기 멈췄거든 오는거 닦자 오는거 아 여기 살렸나 오는거 닦게 어 기다려 나 근처 왔을때 닦으면 돼 무슨 이상할까 멈췄 시비를 오는거 오우 가자 기다려 우리 팀 한명 떨어졌어 저기있어 그쪽이야 쟤네 산 위로 올라간다 오우 저 죽음 아아 죽었어 밴드니 거기 왜 갔어 아니요 아 완전 양각인데 이거 나 총알 없어 나 총알 없어 총알이야 나 완전 노총알이야 13발 총알 아 쟤네 못 닦아 먹었나? 여기 다 털 없나? 안에 나무 SMG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쟤네 우리 잡아놓은거 먹으러 간다 안에 SMG도 없나? 없네 아 아무것도 없어 X됐어 이거 쟤네 이쪽으로 온다 총알이 없었는데 파밍하네 냉동아 네쪽으로 하나 단다 오우 기절 샷 다 뒤졌어 그 아까 볏집에 밴드님 죽은 데 거기있다 리벌버 한명이 저기서 지금 저거하네 업무봐요 어디네 어 한명 올라가요 어 다 하나도 없어? 어 없어 세발 있어 우리 밖에 있는 애들 우리가 잡은 애들 죽었나? 다 지금 요 앞에 볏집이 하나 있고 두명 저기 위에 있고 응 발견 아 저거는 쏘기 힘들다 볏집이 하나 있다고? 아 저 올라가고 있어 저 위쪽에도 있어네 우리 일단 저 지체를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와 형 여기 총 먹었거든 내가? 뭐? 먹어 먹어 대기 어떤 대기 우리 근처 스크츠 어디냐 이거 사비 죽었지 아 아 내가 여기에 총알 떨궜게 응 오탄 떨궜어 어 세킹 여기 있고 8배 개새끼들 아 나 맞았어 하나 기절 형 뭐 없나 맞을거 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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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위에 올라간다 기절 안 떴냐 안 떴어 안 떴어 가자 냉동아 자기장 일단 들어가고 보자 바로 앞에도 하나 있었는데 응 그냥 들어가고 보자 뒤에서 고춧가루 뿌린다 버려 버려 그리고 정면 위에도 있어 정면 위에도 어 여기 셋 두팀 있어 좋지 못해 안 돼 망했다 우리 뒤에 있어 우리 뒤에 뒤에는 어디 있어 내가 원을 보면 뒤에 왔다 어디 있어 자기장 밖에 어 자기장 밖에 내가 보고 있어 형 버그 살릴 수 있나 어 이거 딴 데야 몰라 아 저쪽 반대쪽이다 가만있어 뒤에 뒤에 컷 가만있어 아 고춧가루 아 저 위에 시체 시체 두개 해서 먹자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뛰어야돼 우리 너 가서 너가 봐줘 나 도핑 먼저 할게 내가 버기 열려볼게 예 버기 응 응 오케이 딱 거기 살려놨어 구상 있다 여기 어 다행이다 아 얘 구상 없어 나 구상 좀 오케이 뒤에 뒤로 뒤로 다행이다 어 넉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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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많아 가자 일단 나 잠깐만 구상 먹고 얘 가빠있냐 시체에 얘 헤드로 깠는데 아 씨 타타타타타 5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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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시체가 더 있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오케이 일단 직진 길로 가야겠다 언덕 넘어가 여기 위아래로 쌈 싸먹혀 오른쪽 언덕? 어 아니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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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으로 당신이 당신을 쳐라 쳤대